화단작업을 끝내고 이제 저 밑에 농사질 땅에 퇴비를 미리 뿌려 놓을 겁니다. 유박 비료하고 토양살충제는 집사람이 미리 뿌려 놨는데 지금 니어커가 없습니다. 니어커가 돌작업하다가 깨져가지고 이걸 흑인이 되었습니다 흑인이 가위도 없어가지고 이걸로 합니다. 일단 한에서부터 쭉 볼까요? 한 포만 더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. 여기는 창구가 없어가지고 우선 이 퇴비에서 냄새가 꼴이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? 이거 스쿠트입니다. 이걸 주워가야 돼요. 이 퇴비 냄새가 다 벽인것 같습니다. 오늘 총 10골의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할겁니다. 이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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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퇴비를 뿌리는 작업은 30-40rex. 이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이 퇴비를 뿌리는 데에 힘을 달려 круг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